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침반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근본 소기자료는 경기 용인시 기흥구 중동 신동백, 롯데캐슬 에코 2단지 아파트 34평형 경매물권으로 수원지방법원 4금원호 2021타경 74466번입니다. 감염가는 6억 7500만원이며 캐비 부동산 평균가는 6억 7천만원, 전용면적 26평형에 분양면적 34평형으로 1회 유찰되어 감염가 대비 70% 가격인 2차 제재가는 4억 7250만원입니다. 입찰 보증금은 4725만원이며 2차 입찰은 2022년 10월 11일에 진행해져입니다. 경기 용인시 기흥구 중동 어정마을 롯데캐슬 에코 2단지 아파트 경매물권은 용인 에버라인 어정역 940m 생활권으로 어정중학교 동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물건 연항입니다. 용인아파트 경매로 진행중인 용인시 기흥구 중동 롯데캐슬 에코 2단지 매물은 208동 15층으로 전용면적 26평형에 분양면적은 34평형 아파트입니다. 감염가는 지난 2022년 1월 기준으로 6억 7500만원이며 1회 유찰되어 감염가 대비 70% 가격인 4억 7250만원을 제재가로 오는 10월 11일에 2차 입찰이 진행해집니다. 보증금은 제재가의 10%인 4725만원이니 두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동백 롯데캐슬 에코 2단지 아파트 34평형의 KB부동산 시세를 살펴보며 일반평균가는 6억 7천만원, 하위평균가는 6억 4천5백만원, 상위평균가는 6억 8천5백만원까지 체크되고 있습니다. 전세가는 4억 6천만원에서 4억 9천5백만원으로 확인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각물건 연항을 살펴보면 롯데건설이 시공하여 2013년 6월에 중공된 아파트로 총 9개동에 868세대가 입주하였습니다. 세대별 주차대수는 1.5대이며 갱매물건은 최고층 36층 중 15층 34평형으로 방 3개, 욕실 2개의 계단식입니다. 이어서 활리분석입니다. 등기부등보선 말소기준 권리는 2019년 4월 18일에 설정된 하나은행 근제당으로 채권채고액은 이어 240만원입니다. 후순위 채권자가 강제갱매를 신청한 사건으로 등기부채권 총액은 8억 8,240만원이며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사항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은 매각물건 명세상 조사된 임대차 관계없이 소유자 점유로 예상됩니다. 이는 명도시 인도명령 대상자로 협상과 법적 조치를 동시에 진행하여 협의한다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어서 입찰가사 한장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용의시, 기흥구, 중동, 아파트 입찰하기 위해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장금 납부계획을 포함한 운영플랜이 중요할 듯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신동백, 롯데캐슬, 에코 2단지 34평형의 최근 그린대역을 살펴보면 지난 6월에 9층이 6억 6천만원까지 매매된 것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확인 매물을 살펴보면 용의시, 기흥구, 어정마을, 롯데캐슬, 에코 2단지 34평형의 매물호가는 204동 남양 1층이 7억 9천만원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 후 시세미 수급회나 그리고 용인아파트 시장 분위기까지 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은 매각세를 살펴보면 경기 용의시 아파트 직전 6개월 매각가율은 95%, 매각률은 52%, 경쟁률은 7.8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경기 용의시, 기흥구, 아파트 경매와 공매진행 현황입니다. 근본 소개자료와 함께 투자에 관심있는 분은 의뢰하시면 임장활동 후 권리분석, 물건무석, 시세분석을 통해 입찰준비보호소를 안내해 드립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탑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사지입니다. 근본 소개자료는 법원의 매각물건 명세서 및 인터넷 경매정보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침판의 개인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 시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본 경매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화면 아래의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세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진행사항 및 낙찰 결과와 유찰, 변경 내용 등은 댓글을 통해 계속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경기 용의시, 기흥구, 중동, 어정마을, 롯데캐슬, 에코 2단지 아파트 34평형 경매물건을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침판의 소개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